내일 이 새끼 닮아가자는 모습이 맞냐? 잘 자라. 김도기 기사 지금 여기 혼자였던 무슨 일을 당한지 모른다고. 생각보다 상황이 더 처참해요. 같이 온 사람들을 두고 나 혼자서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. 나는 절대로 남자 따위 믿지 않는다. 문서를 간다. 소란스럽게도 죄송합니다, 아이가. 기사님, 저 회장이라는 사람. 아직 유서 안 받아야 되겠으면 다 받아 놓고.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죽는다. 너무 힘들어요. 모두들 안녕.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. 아이씨. 괜찮아요, 김빌 기사님? 우리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.